아, 집에 가야 하는데 어디가 내 집인 줄도 모르겠네. 아, 내가 안 들어와도 전화 한 통도 없고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네. 아, 진짜. 차라리 온라인팀 본부장으로 그냥 있겠다고 할걸. 엄마 명령이에요. 양평에 가 있는 유민성 대표 차 브레이크 고장내라고 지시하세요. 김 기사한테. 유민성 대표가 사라져야만 엄마가 천하그룹 대표가 되고 천하그룹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아시죠? 설 사모님 지시가 확실합니까? 선택은 고 실장님이 하세요. 전 엄마 속내를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